B&I 코리아 팟캐스트 126회 내 마음에 속지 않고 윈윈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E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도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좀 심오한데요. 윈윈 좋아하세요? 대표님? 윈윈 좋아하죠. 잘 되면 좋은 건데 여기서 심오한 것은 내 마음에 속지 않고 내 마음에 속는다는 얘기인가요? 잘? 사람들이 윈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과연 그럴까? 아. 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력 실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 원을 A한테 주어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이거를 B라는 사람하고 나눠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왜? 잠깐만요. 저 윈윈 다시 질문해 주세요. 윈윈 별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실험 조건이 그래요. 만 원을 주는데 B랑 나눠 가져라. 그런데 어떻게 나누는지는 네 맘대로. 그러나 단 B가 받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그냥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 원은 토해내야 된다. 이해가 가세요? 아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을 가지고 B한테 내가 2천 원 주고 내가 8천 원 갖겠다. 네. 그런데 B가 네가 8천 원 가지고 난 2천 원밖에 없고 안 받아 씨. 그러면 그 만 원은 도로. B도 돈을 못 받고 A도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서로 나눠야 가질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얼마를 나눠야 돼요? 얼마를 주시겠어요? B한테 A라면? 대표님이 A라면 얼마를 주시겠어요? 제가 A라면 6대 4 정도로 해서 내가 아니면 너도 없으니까 6대 4 정도로 해서 우리 마무리하자 이렇게. 네. 그런 실험을 해보면 놀라울 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을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데 B 입장에서. 뭐 2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냥 8대 2 해가지고 A가 내가 팔 먹을 테니까 당신 2 가져. 그럼 오케이. 나 원래 2천 원 아무것도 없었는데 2천 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느니 아예 안 가져 씨. 이렇게 된대요. 지금 저의 머릿속에 번뜩 든 생각이 이거랑 문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약간 뭔가 비용이 너무 적은 액수를 누군가가 부르면 그냥 그 시간에 쉬지. 이렇게 생각하곤 하거든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B 입장에서는 그냥 2천 원 받는 게 이익이에요. 그렇죠. 없던 돈이 생기는 건데. 없던 돈이 생기는 건데 그냥 A가 팔처럼 받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그냥 어깃장 놓고 싶은 심정이군요. 어깃장 놓고 싶은 심정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합리적인 선택 대신에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다. A씨 나도 못 먹는 거면 너도 먹지 마라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상대하고 계약을 해요. 상대방하고 계약하는데 상대도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빵이에요. 네. 여러분도 하나도 못 버는 계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죠. 안 하죠. 안 해요. 네. 두 번째는 상대는 100만 원을 잃고 손해를 보고 나는 100만 원을 버는 계약이야. 이건 너무 잔인하다. 그걸 선택해야 하는 나는 너무 잔인하다. 그거를 하기도 하죠. 우선 나는 상대가 돈 잃는 건 잘 모르겠고. 난 내가 버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짤 때 이런 거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정답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보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상대는 1000만 원을 벌고 나는 100만 원을 벌어. 아까 아까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100만 원. 아까 그것도 100만 원이고 지금도 100만 원인데 상대방이 1000만 원 버는 거를 생각하니까 순간 고민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민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일으키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돈, 우리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가지면, 제가 많이 가지면 내가 가질 게 준다라고 믿는 결핍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 왜 배가 아프냐. 제가 사면 좋은 기회가 나는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배 아픔에 따라서 씨, 너도 먹지 마. 나도 안 먹을 테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1000을 먹고 내가 100을 먹더라도 어, 그게 뭐 네가 잘 됐으니까 좋겠어. 그래, 나도 기꺼이. 왜 말을 더 뜨면서 자꾸. 기꺼이. 영어가 나와서. I'm happy for you.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결핍 마인드로 훈련이 돼서 사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만 가도 벌써 성적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경쟁 사회니까요. 대학도 경쟁해서 들어가고 취직도 경쟁해서는 하고. 누군가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 줌으로써 나도 잘 되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거든요. 이 마음을 그럼 잘 살펴봐야겠네요.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야 그다음 스텝도 진행이 되는 건데 1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관건은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탁 놓느냐. 오늘도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우리 존윤 대표님께서 내 마음에 속지 않고 윈윈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심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B&R 코리아 구독 여러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